오늘 아침 디저트 시간입니다 나가사키에서 사온 나가사키 한정 패키지입니다 이게 엄청 조그매해서 귀여워요 이렇게 깐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밑에 설탕도 아직 충분합니다 먹어봐봐 음 맛있다 하나 더 할까? 잘했어 오빠 먹어봐 어디 왔어? 스파박 브라질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우유 우유 이거 원래 사고싶었는데 뭐? 디즈니 안사잖아 아니 이거 미니어처야? 응 이게 완전 정식 매장이네 그냥 하수상한 저 팔을 보지 뭔가 사고싶은데 뭔가 사고싶은데 뭔가 꾸미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거 예쁘지않아? 예쁘네 예쁘지 고울에 별이 끝나는 모양새 고울이 너무 비싸다 되게 입체적이다 네 한정품이네 어 있네 저 발동작이 아주 하수상합니다 왜냐면 이거 좋아하는 미니피게 조립하는 이 칸이 없어서 아니 왜 계속 같은 자리로 되는거야 네 꿀벌라용이 하나 달려있네요 되게 잘 귀엽습니다 꿀벌라용 어디있던데? 어 진짜네 응 치기가 장애도 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보입니다 콜라 좀 달아봐라 너 먹을게 먹어야지 네 입만을 입이고 네 입은 수행이야 근데 이게 조금 가을 한번 잘라야되나? 응 니가 잘라줘 말하지마요 가을 좀 갖다달라고 가을 좀 갖다달라고 가을 좀 갖다달라고 옥신이 각신이 옥신이 각신이 옥신이 각신이 옥신이 각신이 와 날씨가 좋아요 하람이 하람이 갈비하나 하람이 맛있겠다 네 증거사진 오빠 거울이 너무 흐득해 뭐라고? 어 저는 이거 먹어봐서 이번에 이거 시켰어 바로 먹게 먹어서 다행히 먹어봐야지 아 다음은 여기 하는거지? 오늘의 케이크 새로 뜹 눅 손 후진산에서 귀 다 빨렸네 아웃 냄새부터 뭔가 오늘의 열이 떡볶이 자 맥주 갑니다 어때 맛있어? 좀 덜 맵다 근데 달기만 하고 달지? 음 좀 맛있네 이거 맛있는데? 소스, 본부, 소유, 치욕 아 소스에요 오늘은 돈까스하고 와 맛있겠다 전복 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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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해왔습니다 그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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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좀 운전하기 싫은가봐 수연가봐 터치 마은이 7분 잡퇴 짜장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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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아 뭔지 알아? 엄청 저렴하다 이거 밖에 안해? 냄새는 그냥 뭔데? 얘는 뭐지? 이거 냄새 좀 맡아볼래? 괜찮네? 괜찮지 이거? 일반적인 냄새 이거는 바디 컨디셔너야 바디도 컨디셔너가 있어? 샤워하고 이걸 바른 다음에 물 씻어내면은 로션 안 바르도 로션 바른 것 같아 오 편하다 그거는 그치? 여기 있는 얘가 이거래 택시도 들어있어 안해 그러면? 안 들어있지 그럼 따라서 해야지 여기 봐 미쳤나? 미쳤습니까 레고 미쳤습니까 휴먼 아주 막 몸을 흔들어 흔들면서 저걸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는 분야 아 해리포터구나 해리포터구나 저거 귀엽습니다 귀엽죠? 네 이렇게 하면 귀엽다 그런가요? 다행감때 찍으면 예쁘겠다 이번엔 막 부담아라니까? 네 오 뭐야? 왜? 부드러워? 아 이쁘다 야 이곳은 다행이 다행이 다행이다 이곳은 다행이 다행이다 이곳은 다행이다 이거 비싸다 확실히 이곳에 뺏지 오 얼마인지 7,000원? 어 8,000원? 이곳은 다행이다 이곳은 다행이다 제가 처음에 먹으러 왔어요 어떻게 보라는거야? 이게 뭐 먹으러 이게 부지도 않고 이렇게 맛있는데 와우정 빨리 나오는 거라고 이거 이번에 5만원이면 사다줬는데 당국 마켓에 새로운 버거 새로운 버거 새로운 버거 새로운 버거 스파이츠 비퍼버거 아아 파이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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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심심한데 흘러가네 파이스틱 얘 하나 가먹고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우리 오늘 많이 먹어요 내 손 좀 이렇게 나와두고 나와두고 제가 출연하고 싶어서 출연하고 싶어 출연하고 싶어 야하 근데 구독을 이렇게 하고 온갖을 하니까 그런게 엄청 많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그런거에요 1순위에요 안주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우리 동네는 약간 그 와인화잔이 약간 보면 개강돼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먹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쇼 근데 이거는 진짜 깨끗하지 않아요? 양도 되게 좀 양을 얼음 빼고 아예 얼음 빼고 아까 첫번째 써있던게 그냥 탄타에다 위스키만 탄거고 이거는 뭐 좀 넣은건가 봐 이거 좀 볼거에요 나와요 나와요 손도 나오고 잔도 나와요 카메라 쳐? 카메라 쳐? 오오 응 그런거 더 찍고 아니 여기까지 따라줘야 뭐하는거야 아니 근데 그리내면 거기까지 좀 많이 그림보다 안주네 그냥 잔 들면은 버리네요 잔 들면 진짜 버리네요 응 끝 알겠습니다 촬영기자1,2,3,2,4 촬영기자1,3,24,3,2,4 촬영기자1,2,3,4,3,4,4,4,5,4 촬영기자1,2,4,3,4,6,4,3,4,4,4,4,5,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